1부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 코로나19로 매일매일 쉽지 않은 날들,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 모두를 응원하는 책의 한 구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멋진 풍경처럼 보이는 그 누구라도 가까이 당겨보면 살아내느라 애쓰고 있겠죠. 그대에게 살아내는 오늘도 멀리서 보면 풍경입니다. 신간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중 한 구절인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 책의 저자 배우 정혜리 씨를 만나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또는 연기 인생에서 궁금한 내용들도 좋고요. 배우 정혜리 씨에게 궁금한 내용들,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신작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배우 정혜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게스트분들 오시면 긴장 잘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스타일이 좀 방송을 막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유독 긴장이 돼요. 왜요? 왜요?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시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 월드 OO이라는 업체에게 후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업체라니요? 업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기관에 이렇게 후원을 좀 하면서 어린 친구들을 좀 돕고 있어서 저에게는 좀 기관이 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게 최고니까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교통사고 당하신 거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1년 정말 거의 1년 됐네요. 갈비뼈 쪽에 좀... 다섯 개. 다섯 대라 그러나요? 다섯 대죠. 다섯 대. 이제는 좀 회복이 됐어요. 다행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뭐 다른... 다 똑같죠.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일상들이라는 것들은 조금씩 좀 모습이 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어가고 촬영장에 촬영을 하러 가긴 하나 아마 조심스럽고 또 누군가가 밀접 접촉자 나왔다 하면은 촬영을 또 중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을 저도 좀 덜 만나려고 애로 쓰고 또 이렇게 또 책이 나왔으니 이것도 또 사실 인센터 전부도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싶어서 또 알리는 일에도 좀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지난번 축복 이후에 7년 만에 책을 내셨는데 세월 참 빠르죠? 아세요? 그거? 세월 빠른 거?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7년간의 일상이 이 책에 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간에 살면서 일일이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진 않았으나 큰 일들이 겪어지기도 하면 좀 생각도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일상이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책 한 권에. 그러나 저의 시선이 좀 바뀐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다르게 좀 표현이 되거나 반추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읽은 내용이 살아내는 풍경 중에 일부인데 어떤 상황에서 쓰신 글입니까? 진짜 보면 우리가 다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수에 오리들이 지금 사실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보면 오리들이 이렇게 되게 한가루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잖아요. 호수에 오리들. 그런데 지금 멀리 있어서 요새는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가까이 찍어지니까 아니면 찍어서도 확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봤더니 이 아이들이 뭐 꽁지를 하늘로 쳐들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나는 지금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그 모습도 멀리서 보면 그냥 아름다운 풍경스러움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 7968번님께서는 와 에리언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시콘 그리워하는 애청자라고.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시콘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제가 그 이땡땡 방송에서 꽤 오랫동안 시콘서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올해 또 진행을 했었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특별한 애정관계가 있었죠. 우리는. 책 제목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좀 읽어봤는데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얻는 감사와 행복 이런 감정들이 곳곳에 좀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대로 매일매일 일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감사한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의 감삼을 모르고 살다가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 뭐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는 정말 거대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전에 우리 살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냥 우리 오늘 한 번 이러면서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평범한 일상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감사해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겼죠. 저도 지금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2019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만도 드라마 7작품 하셨고. 거의 매년 계속 쉬지 않고 드라마를 계속 했으니까요. 게다가 꾸준히 이유도 없는 활동하시고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신데 책은 도대체 언제 쓰시는 겁니까? 뭔가를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느껴진다면 사실 글로 표현하는 건 저는 또 금방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짬짬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사진 같은 건 이 색이 거의 대부분 사진과 더불어서 그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진은 이건 나한테 되게 이야기를 준다 싶은 아이들은 산책을 하다가 또 만나면 좀 찍고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 또 어머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러면서 찍기도 했었는데요. 글을 쓰는 거는 올해는 좀 사실 올해 아프리카를 좀 다른 데보다 기려고 정말 시간을 미리 조금 확보를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드라마 하는 것도 뭐가 좀 막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빈틈을 좀 시간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앉아서 이걸 좀 써버리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올해 여름은 속초에서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휴식 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제 충전의 시간은 충분히 좀 가지셨나요? 속초에서 거의 대부분 글을 썼어요. 거기서 쓰신 거군요. 아니 글 쓸 때 좀 일이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좀 충전이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저는 그 진짜 제가 현장을 그렇게 떠나 있었던지가 기억이 없을 만큼 워낙 바쁘셨습니다.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못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일 중독인 거죠. 그거를 좀 벗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시에 한번 어찌 해보자. 그래서 그 글을 쓰는데 뭐 막 쥐뜯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제가 관광객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그마한 집에서 진짜 동네 사람들처럼 또 특히 이제 뭐 마스크를 다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 볼 일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그냥 산책하고 동네 길 어슬렁거리고 집에서 밥해 먹으며 그런 시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산책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글도 썼지만. 네. 서울에 또 일 때문에 잠깐 왔었어도 뭐 그렇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네. 올해는 이렇게 휴식의 시간도 가지셨지만 1978년 데뷔 이래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토털 사이트에서 출연하신 작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작품이 너무 많으셔서 한참 내려다봐야 다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동안 몇 개 작품 정도 하셨는지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없고 저는 몇 개를 했다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꽤 많은 작품. 근데 뭐 작품이 다 올라가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여담입니다만 한 방송국, 타방송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아직 프로그램 출연하십니까?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안 하시고. 그때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꽤 오래 하신 것을 알겠는데. 제가 거기 잠깐 진행을 한 적이 있어서 여쭤봤고. 출연한 작품 숫자도 뭐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최근에 몇 작품 짚어봐도 사랑의 부위시작. 네, 네. 리정혁 동무의 어머니로 나오셨고. 그랬죠. 이야, 스카이캐슬. 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거기는 뭐 그냥 잠깐 까명할 거고. 아니, 작품 고르실 때 이게 감이 오세요? 성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을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가 완작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제가 했던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랑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선정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도 하지만. 또 아니면 내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뭐 제가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하신데. 중에는 저도 가끔 드라마 볼 때 놀랄 정도로 악역에도 굉장히 대단하신데. 사실 좀 돕는 활동을 또 많이 하시니까. 이런 대역이 좀 꺼려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간혹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헷갈려하시는 분. 특히 어르신들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연기는 그냥 그거는 연기일 뿐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저걸 잘 모를 때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나쁜 사람을 봐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혜리 씨에게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담으로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9번님께서는 배우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냐 이런 또 질문하셨네요. 그냥 저는 그 자체가 감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었고. 또 시작 자체도 저는 연기를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감사하게 응모를 했는데 상을 받고 시작을 했다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보람은 많은 분들이 주는 사랑이 사실 보람이죠. 그 보람인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더 나누려고 했던 것도 저는 받은 사랑이 많으니 이거를 돌려야 하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보람일 것 같아요. 연기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오신 분야가 저도 개인적으로 기관이 되고 존경하는 분인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혜리 배우를 만나려면 나눔의 현장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연기하면 연기에 거기서는 그것만 집중을 하고 그 현장 나눔의 현장에 가면 사실 그것만 집중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지요. 물론 이제 제가 연탄 봉사 이런 것도 하는데 아주 예전처럼 리어칼을 앞에서 끌고 가는 건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것도 많이 하다 보면 좀 노하우가 생겨서. 아 그렇군요. 연탄 너무 힘들던데요 저는.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탄 자체에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못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노하우가 있군요. 네. 리어칼. 힘을 약간 뺀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찌게를 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이제는 어쨌거나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리어카만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실에만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기를 늘 안아줬지만 이제는 큰 아기를 내가 계속 안을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236번님께서는 선생님 예전에 1대100 퀴즈 나오셨을 때 1,0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 몇 명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지금 그때 1,000명은 아니었을 거고요.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 1,000명은 아니었고. 1,000명이었습니까? 1,000명이면 3,000만 원입니다. 매달. 그냥 꽤 많은 아이들을 했었고요. 지금 애석하게도 그 아이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줄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아프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그런데 그거 당연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들께도 할 수 있을 때 하실 만큼 하시고. 맞아요. 나중에 못할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걸 다 할 수. 이게 지금 되게 버거운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이거조차도 또 참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아이가 조금 줄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와서 숫자 얘기는 안 하려고요. 점점 줄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숫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는 못하는 건가라는 얘기도 하셔서. 그렇네요. 아니요. 그게 정말 아니고 진짜 단 한 명, 한 명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도 후원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 그런데 그 절차가 한 두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친구들, 제가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사실 선뜻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혹시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성장을 해서 우리 배우님 찾아온 친구들도 있습니까? 국내 아이들은 그렇게 어린, 이제 원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같이 보는 아이였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 퇴원해서도 그다음에 이렇게 만난 아이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서 만난 아이들도 몇 번, 몇 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만난 아이들은 제가 다 그 아이들을 품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변한 아이들, 너무 깜짝 놀라는 변한 아이를 사실 올해는 못 갔잖아요. 그런데 현지 직원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두 번 만난 아이도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가웠죠. 그렇군요. 자, 0900번님께서는 참 힘이 있으시고 청순함과 동시에 강인함의 느낌은 끝까지 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글도 쓰시고 큰일 하십니다. 자원봉사도 많은 분들의 또 멘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응원의 문자도 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인데 지나오신 시간들을 노트에 쓴다고 생각하면 좀 흰 종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삶을 되감을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좀 들어오던데 삶을 좀 되감을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되감을 수 없어요. 작가 이런 질문을 넣어놨지. 되감을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카피루 차실 쓴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다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그게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게 차선을 택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정말 나를 또 지금의 나를 이끌어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카페 썼던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 게 다양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되감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어서 저는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오랜 단인 치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같은 자리에 오래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래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작품 속에서 오래오래 뵐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우 정혜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